지금 6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10분 있다가 한번 다시 봐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빠르게 스피드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분 경과했습니다 네 10분 경과했습니다 10분 경과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톤업 라이트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클리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전혀 순수하게 제가 빼고 있거든요 4개월 반 정도의 끝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염색을 했던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자 또 20분, 그러니까 총 20분 후에 또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타임이 20분 지났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고객님 느낌이 두피에 지금 도포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? 어 약간 많이 아프진 않고 습할 때 느끼는 그 정도 시원함과 살짝의 따끔거림? 그 정도만 느껴지고 평소에 바를 때보다 향에 대한 측면은 일반 탈색약은 약간 코를 찌르는 그런 향이었는데 이번엔 그런 향이 아예 느껴지지 않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20분 됐어요 20분 됐는데 10분만 더 있다가 또 샴푸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30분 있다가 샴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고객님 어때요? 두피 자극 있어요? 아까 두피에 많이 발라졌을 때 갑자기 확 따가워지는 게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후 지나고 나니까 다 가라앉아있고 자극 없이 지금 잘 지냈고 보냈어요 그래요? 제가 지금부터 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분 후에 라이팅 토너비로 해서 30분 있었다가 지금 샴푸하고 있어요 물로만 지금 헹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네 머리가 굉장히 기름 바르는 것처럼 매끄러워요 근데 영양 크림이 엄청 들어간 머리처럼요 그리고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윤기가 가르르 흘러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우와 진짜 잘 날았다 머리도 너무 부드러워요 고객님 만져보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요? 네 지금 한번 1차를 해서 저희가 한번 건조해보고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보니깐요 왜 이렇게 블리치하거나 머리 빳빳하잖아요 까칠하고 근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요 크림이 듬뿍한 머리 같아요 보시다시피 윤기도 이렇게 사르르 흐르고 보이시나요? 우와 너무 좋다 샴푸한 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러다 트리트먼트 깜빡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1회 했는데 자 얼룩없이 깔끔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리트먼트 전에 안 했거든요 자 또 2회는 앞전에 탈색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2차로 제가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깔끔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차로 제가 지금 라이트닝 톤업으로 기존에 저희가 탈색을 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고루 굉장히 잘 빠졌는데 한번 더 도포해서 이 부분만 제가 한번 또 도포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톤업 라이트닝 두 번째 도포했습니다 자 20분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나서 또 한번 결과치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 털색한 모발이에요 네 잘 나왔죠 네 자 이 부분은 4개월 전에 블랙으로 했다가 올리브영에서 블랙을 사다가 도포했대요 근데 지금 두 번 빼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난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두피에 따갑거나 이렇게 자극도 일반 저희 탈색약 보다는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네 굉장히 잘 빠졌죠 네 버진 쪽에는 굉장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빠지는 거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카에 톤업 라이팅으로 저희가 지금 탈색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거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얼룩 없이 굉장히 잘 탈색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두피에 자극도 없고 네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자료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